아 화장실 갔다 왔어? 어 작은 거? 아 사자? 어? 왜 남자는 서서 싸나? 아 그거야 신체 구조사 그 편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왜? 중장된잖아 불편하고 왜? 앉아본 수 같이 없는데 남자는 짚어만 열면 되는데 앉아서 싸리면 옷을 다 버려야 돼 aoo 왜? 몰라! 그거 잡아! 빨리 물어오지마! 왜?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다? 그거는 청소부 아줌마 때문이야! 왜? 누가 보고 있으면 잘 안 나오잖아! 왜? 긴장되니까! 왜? 튀기면 다 까야지! 왜?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니까! 왜? 내 말에! 왜 청소부 아줌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! 내가 아줌마나 아줌마나! 자기 체면을 걸어도 청소부 아줌마는 마대자로 들고 학생 다리 좀 들어봐! 학생 다리 좀 들어봐! 그러면 나는 무슨 개가 된 것 같아! 개가 어둡다냐? 근데 나는 또 다리를 들고 있어! 다리를 들고 있어! 그러면 나는 또 내가 개가 된 것 같아!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! 왜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 청소부가 안 들어와! 왜? 왜 나는 서서 볼일을 급하게 봐야 되는데! 왜 나는 급하게 봐야 돼! 왜 묻어야 되냐고! 이거 봐 아까 갔다가 또 부터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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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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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앉아봤어! 너무 쉬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